자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와 관련해서 긴급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공연이 또다시 치솟 연기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오늘 송파구청이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공고해서 오는 24일날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공연이 또다시 치솟아서 연기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많은 곳에 어려움을 주는데 공연이 또다시 네 번째 연기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송파구청은 오늘입니다. 21일. 오늘자로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를 행정명령 공고를 낸 거예요. 말하자면 최근에 신종 코로나19에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송파구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오늘부로 말하자면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이 체조경기장이죠. 올림픽공원 경기장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집합금지명령 행정공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 공연은 일단 취소되고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팬덤 싱어 3 시즌 3 서울 콘서트가 오늘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것은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도 취소 연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지금 네 번째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송파구청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효력의 발생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없는 효력의 발생은 오늘 21일 12시부터 시작하며 처분 기간은 별도의 해제 시까지 말하자면 별도의 해제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공연을 시작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4일서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매주 5차례 15번 하려고 했던 공연은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어렵고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은 지금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3일 후면 미스터트롯의 트롯맨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다고 엄청나게 지금 흥분해 있는데 또다시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 연기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경제문 경제 정치문 정치 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스터트롯의 공연, 무대 공연도 이렇게 또다시 네 번째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제작진들은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가 보더라도 1만 5천 명의 수영 규모였지 않습니까? 체조 경기장이 이것을 5,500석으로 줄여서 자석 간의 거리두기로 해서 공연을 진행하려고 하고 감염 준칙이죠? 이걸 준수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송파구청이 드디어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대규모 5천석 이상 되는 대규모 공연은 할 수 없다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다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더 큰 아픔인데요. 종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앞으로 대한민국 공연계가 그동안 상반기에는 전혀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에 공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식음석이 되는 것이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인데 결국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스터트롯의 공연도 문제고 콘서트도 문제고요. 앞으로 공연계가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과 관련해서 미스터트롯의 공연과 관련해서 또다시 시소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소식을 전해줘서 뉴스장터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뉴스장터 긴급뉴스는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이 또다시 네 번째 시소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